아 얘기가 도착했는데 제가 손쓰아줄게 하나도 없었어요 으 으 그냥 제 손한테 그냥 죽었거든요 전기도 물도 없는 오우지 아픔과 빈골의 땅에서 위태롭게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메마른 말라위에 행복을 채우고 절망과 고통이 희망에 이르도록 오늘도 고귀한 생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제주 함덕에서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난 백영심 간호사는 8살 만인 언니의 권유로 제주 한라대 간호학과에 입학하며 의류인의 꿈을 키워갔다 대학교 1학년 시절 우연히 여수 애양원을 방문하게 된 그녀는 한세니를 돌보며 의료봉사의 삶을 결심하게 된다 손도 문드러지고 발도 없고 이제 밥을 터놓으면 파리 때가 막 쓰르륵이 이제 날아와서 안고 닭똥 냄새 이런 걸 막 취했었지만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삶의 어떤 목적을 찾게 된 것 같아요 어디든지 필요한데 더 열악하고 어렵고 고통받는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간호사가 되면 수임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학을 졸업한 뒤 6년간 고려대 부속병원 간호사로 일하다 돌연 아프리카로 의료봉사를 떠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한국에는 아픈 환자들이 찾아갈 병원이라도 있지만 의료 여건이 극도로 취약한 아프리카는 인구 5만 명당 의사 수가 한 명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듣고 다만이 있을 수 없었다 안정된 일터를 버리고 어딜 가느냐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로 떠났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27세였다 안정적인 직장도 버리고 여자 혼자의 몸으로 그 위험한 아프리카까지 간다고 했을 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너무 대단하고 또 같은 간호사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웠어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시작된 의료봉사는 1994년 극도로 환경이 결악한 말라위로 옮겼다 전기도 물도 없는 이곳에서 그녀는 주민들과 함께 우물을 파고 벽돌을 쌓고 지붕을 이어가며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간이진료소를 세웠다 햇빛과 바람을 간신히 피할 수 있는 간이진료소였지만 하루 1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이곳을 찾기 시작했다 응급으로 분만도 봐주고 열이 올라서 열 오는 사람 아스피린 하나를 미치고 마라리아 걸린 사람은 또 마라리아 내도에 처방을 하고 해서 많은 사람을 살렸다 백영신 선교사는 얼마나 열악하게 살았나 하면 자기를 위한 것은 전혀 없었어요 교단에서 월급주로 얼마씩 나온대요 그걸로 약을 사고 자기는 먹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생하던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말을 못해요 하지만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웠던 말라유의 의료환경 수술에 필요한 도구도 수혈해줄 피도 부족하여 손도 써보지 못한 채 환자들의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녀는 그녀는 진료소의 한계를 더욱 크게 느꼈다 한 애기가 새벽에 애기 엄마가 왔어요 놓고 해서 제가 진료소 지었으니까 거기에 방을 하나 숙식을 거기서 진료소에 하고 있었거든요 애기가 도착했는데 제가 손 씌워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제 손은 특히 죽었거든요 한계가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살려내지 못한 그런 아 이렇게 됐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살려내지 못한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마음에 났더라고요 이토록 의료환경이 열악했던 말라유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쳤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은 한국 기업의 도움으로 마침내 2008년 말라이수도 릴롱구에 대항 누가 병원이 설립되었다 최신 시설의 현대식 180병상 규모를 갖춘 대항 누가 병원은 한국 정부와 여러 국가의 NGO단체 등의 후원 그리고 세계 각국의 의료봉사진의 도움으로 한 해 20만 명이 치료를 받고 천여 명의 새 생명이 건강하게 탄생할 수 있게 되었다 원주민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해주고 무료 봉사해주고 그러니까 막 한쪽에서는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질려받고 한쪽에서는 계속 천사 왔다고 춤을 추고 그 춤추는 모습이 눈에 선해요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했던 백영심 간호사 그 간절한 노력은 수십만 킬로도 마다하지 않았다 생사가 오가는 말라이 주민을 치료하기 위해 휠체어의 환자를 태운 그녀는 지구 반바퀴를 홀로 이끌며 한국으로 데려왔다 생명을 구하는 이래 인생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다던 그녀의 신념은 그렇게 기적이 되어 이루어졌다 말로 해서 선교 활동을 하는 도중에 고관절이 무혈성 괴사에 빠진 아프리카 사람 한 분을 데려왔어요 우리가 필요한 수술은 그냥 무료로 해주기로 하고서는 피검사를 했는데 에이즈 검사에 양성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백영심 간호사가 정말로 열심히 왔는데 얼굴이 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술을 안 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조심하려고 한 겁니다 라고 하고서 조심하면서 수술을 무사히 맞춰서 양쪽 다 30여 년간 말라위의 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했다 2010년에 갑상선암이 발병한 그녀는 잠시 한국으로 들어와 치료를 받았다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오로지 머릿속에는 말라위의 의료여건 개선이었다 다시 말라위로 돌아간 백영심 간호사는 현지인들 스스로 지속가능한 변화와 발전을 위해 의료보건 인력을 키울 수 있도록 대항 누가간호대학 설립을 추진했다 또한 말라위 국민들 스스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치원, IT대학 등 설립을 주도하며 교육의 장을 만들었다 이 밖에도 말라위 정부와 협력을 통해 에이지 예방과 모자보건 사업을 정착시킨 그녀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미라클포 아프리카 파운데이션 이사 및 미션 디렉터로도 활동하며 마을마다 균형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 진료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가 간호사의 해라고 기념하고 있는 해인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가장 일선에서 희생하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저는 간호사라고 봐요 저는 의사입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의사들은 병실에 잠시 가서 처방을 내리고 오면 그만이지만 간호사는 그 코로나 감염되어 있는 그 환자들 곁에서 24시간 그들을 돌보고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그 위험에 노출되는 분들이죠 우리 백영심 간호사를 비롯한 모든 간호사들에게 정말 존경의 마음을 드리면서 간호사 덕분입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나는 일생을 요롭게 살며 감지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인간의 삶에 해로운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현신하겠습니다 작고 간혈픈 몸으로 누구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온 백영심 간호사 그녀는 사람 살리는 약다운 약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스스로 가시밭기를 선택한 성천의 생명 존중 정신을 함께하고 있는 참 의료인이다 다시 한번 어머니 가사 기상캐스터 가사